야 너 안 그래도 한 번 조질라고 했어 너 요즘 내 뒷캐고 다닌다면서 뭐 이정으로 시켰냐? 아닌데요? 아니기는 이씨 고상한 청혼을 오지게 하면서 지 여자친구 사진 한 번 찍었다고 사람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, 어? 세상 지만 잘랐지? 그 쪼자란 새끼 말 좀 가려하시죠? 너나 가려해 그리고 한 번만 더 뭐 하시는 겁니까? 내 뒷캐고 아니면 진짜 죽는다 선배 지금 선 넘었어요 안 되겠다 너 딱 한 대 한 번 맞자 일로와 딱 한 대 한 번 맞자 사과하세요 아이씨 왜 남의이 사과하시라고요 미안해! 미안해! 미안합니다! 미안해! 미안해! 죄송해요 제가 불의를 좀 못 참는 성격이라 이거 좀 심한 거 같은데? 발 부러질 뻔 했잖아요 에이 이 정도면 안 부러져요 부러트릴 거였으면 잡자마자 부러트렸죠 박 기자님이랑 저랑 자주 볼 사이인데 이 정도로 뭐 신고 같은 거 하실 건 아니죠? 박 기자님도 조 기자님한테 잘한 건 없잖아요? 네 뭐 그럼 전 조 기자님이랑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조심 들어와세요 가시죠 가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?